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강릉과 춘천, 홍천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강릉에서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 중인 외국인 3명과 내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증상을 보인 40대와 50대 내국인이 확진됐습니다. 춘천에서는 유증상자와 확진자의 접촉자 등 5명이 확진됐습니다. 군부대 집단 감염이 나온 홍천에서는 군인 간부 4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유흥주 전발 집단 감염이 나온 원주에서도 2명이 추가됐습니다.